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선인입니다 이 영상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만들게 됐어요 막근을 이용한 행잉거리 화분거리를 만드는 건데요 이 막근은 다이소에서 2천원인가 사주고 사왔어요 제가 처음에 다육이를 좀 키웠다고 했잖아요 다육이도 자리가 좁아서 제가 좀 걸 수 있는 데다 걸으려고 이렇게 막근을 그때 사가지고 한참 또 이 행잉 화분거리 만드는 거에 빠져갖고 지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생각처럼 이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으면서 가성비가 갑인 거예요 제가 오늘 장갑을 끼고 이런 섬세한 거를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장갑을 끼는 이유가 제가 손이 막 울퉁불퉁 기어가듯이 이렇게 혈관이 좀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제가 손을 좀 안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장갑을 자주 꼈는데요 저 그냥 오늘부터 그냥 막 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아유 뭐 감춘들 어떡구 손에 지렁이가 기어가든 군뱅이가 지나가든 뭐 어떡했어요 이렇게 생긴 걸 여러분들이 생긴 그대로 그냥 봐주시면 돼요 아 오늘 커밍아웃 했네요 이렇게 여덟 줄을 똑같은 길이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주 길은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길게 하시면 되고 좀 짤막짤막하게 해서 이제 가지런히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줄을 짧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길이를 그거는 이해하셨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여덟 줄을 가지런히 모아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묶어놓은 거는 제가 영상 찍다가 뭐가 또 에러가 나가지고 미리 묶어놓은 거 풀리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 되게 솔직하죠 이런 영상 못 보셨죠? 다른 유튜버님들 영상에서도 그냥 편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가 필요해요 그러면 스카치 테이프를 이제 잘라가지고 어 잠깐만요 뭐 또 안 보이신다 손만 보인다 또 막 이러면서 혼내 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잘랐잖아요 테이프를 그러면 이 테이프로 여기를 일단 이렇게 여기에다 붙여주세요 먼저 이렇게 그래야 얘가 안 움직이겠죠 제가 여기에다 뭐 돌멩이도 얹어보고 뭐 별걸 다 얹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테이프로 이렇게 머리를 써서 붙였죠 그럼 이제 오우 안 움직여요 그러면 1번, 2번, 3번부터 해갖고 8번까지 줄이 있겠죠 왜냐하면 8줄이었으니까 그러면 2번 줄, 1번 줄을 빼놓고 2번 줄 그리고 3번 줄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꽁 묶으잖아요 그럼 나중에 좀 길이가 안 맞거나 뭐 이러면 다시 고치려면 좀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고 일단 나중에 이따가 보고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2번, 3번 줄을 이렇게 해서 묶었죠 그러면 그 다음엔 몇 번일까요? 3번 아니죠 4번, 5번이겠죠 2번, 3번 묶었고 4번, 5번 그러면 이것도 이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돌려서 묶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이거 가성비 갑이잖아요 2천 원 가지고 거리대를 만들 수 있는데 화분 거리대를 이거 보세요 이렇게 길이가 안 맞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길이를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살짝 풀어서 이 옆에 있는 길이하고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대충 맞췄죠? 그럼 살짝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다시 이제 6번과 7번 줄을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길이를 맞춰보시고 얘를 묶어주셔야 모양이 이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실 거 없어요 자꾸 해보시면 또 더 잘 되고 그럼 이렇게 보세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해서 대충 높이를 맞춰서 묶어주셨죠? 그 다음에는 남은 게 어떤 거예요? 1번과 8번이죠 그러면 1번과 8번을 이렇게 견우와 직녀 만나듯이 아주 멀리서 만났어요 이렇게 반갑게 아주 견우와 직녀 만나듯이 만나서 또 1번과 8번을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또 이제 높이도 맞춰주시는 거죠 뭐 1번, 7번 한다고 헷갈려하실 거 없고 1번과 8번은 만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 그럼 일단은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끝이냐? 이제 끝이 아니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대로 하는데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8줄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줄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얘네들을 이게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요 수박 사면 수박 이렇게 저기 노근으로 만든 망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그거 만드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여기 묶을 때 이 첫째 줄은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1번과 8번은 견우와 직녀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견우와 직녀 일찌감치 만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이거를 이 위치는 여러분들의 마음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좀 짧게 하고 싶다 하면 짧게 하고 좀 화분이 크다 싶으면 이거를 좀 길게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그럼 이렇게 길게 했죠? 보이실래나? 아이 또 이거 찍어가지고 지친 것도 열나게 먹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묶어주셨죠? 보이세요? 묶은 거? 1번은 이제 다시 그중에 4줄에서 제일 첫 번째 줄은 남겨놓고 또 그 옆에 줄과 그 옆에 줄을 묶어준 거 얘는 또 그 옆에 줄하고 묶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보세요 좀 헷갈리실 수도 있긴 하겠다마는 그래도 이거 단순한 거예요 왜냐? 원리를 알면 그럼 이렇게 또 이제 얘하고 길이를 좀 맞춰서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묶어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줄이 또 남았죠? 그러면 얘하고 여기 있는 줄하고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럼 얘도 이렇게 높이를 맞춰보는 거예요 아 얘가 여기 묶여있네? 그래 나도 네 옆에 가서 묶었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맞춰주시는 이거를 이렇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막 꼭 동첨했듯이 있는 힘 없는 힘 다 주시면 안 돼요 왜냐? 다시 풀어야 될 때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느슨하게 해 주시라고 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제일 처음에 한 줄 빼놨던 이 줄 이 줄이 남았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이 줄과 다시 또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견우와 직녀가 또 만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길이가 아 여기쯤에다가 매듭을 지었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매듭 질 때 자기네들끼리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지 어떤 애는 높이 있고 어떤 애는 낮게 있고 이러면 모양이 안 예쁘겠죠? 그러니까 수박 그 사셨을 때 그 이렇게 들고 갈 수 있게 담아주는 그 망 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해 주시는 건데요 이제 뭐 더 한 번을 더 하셔도 되고 그만하셔도 되는데 이제 헷갈리실까 봐 일단 원리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안에 어떻게 하면은 화분을 얹혀질 수 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햇반 그릇인데요 햇반 전도사도 아닌데 햇반 그릇 자주 등장하죠? 근데 꼭 햇반 아니어도 이렇게 여기 턱이 있잖아요 이런 턱 걸어주는 턱이 있거나 또 더더군다나 이 막근으로 하는 거는 뭐 꼭 햇반 그릇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런 턱이 없는 그릇 뭐 조그만 용기 이런 거 있으면 왜냐하면 얘가 왜 필요하냐면 물을 줄 때 편해서 필요한 거예요 저면 관수로 이 그릇에다가 물을 부어주면 그냥 이거 없이 만약에 막근이나 그냥 걸어놓으면 밑으로 막 물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햇반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이 햇반 그릇에 필요한 거는 물을 줄 때 사용하기 좋으라고 저면 관수 아시죠? 저면 관수 바닥에서 주는 거 한번 바닥으로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잘 만들어졌나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가 좀 쪼글쪼글거리고 이 줄이 롤로 묶여 있어서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저기 하시면 이걸 좀 곱게 곱게 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화분을 거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러면 보면 여긴 지금 제가 일단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이게 가운데로 오게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크게 막 이렇게 떨어지거나 쏟아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영상 혼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찍었다고 여기 보세요 제가 그림 솜씨는 좀 사실 없어요 여기 부분은 아까 8줄 만들어갖고 묶어놓은 부분이고요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 7번 줄, 8번 줄 만드셨죠?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1번은 빼놓으라고 했잖아요 1번 빼놓으셨어요? 1번 빼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묶어주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을 또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번과 7번을 묶어주고 견우와 직녀 1번과 8번을 여기에서 돌려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8줄에서 2줄씩 묶어주니까 4줄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4줄로 됐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원리로 4줄에서 제일 첫 번째 줄은 빼놓고 첫 번째 줄은 빼놓고 그리고 두 번째 줄부터 다시 2번과 3번, 4번과 5번, 6번과 7번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또 헷갈리다고 하시고 못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나중에 나눔할 때 나눔에 당첨되신 분들한테 하나씩 만들어서 보내드려 볼게요 그 원리를 아시면 이게 되게 쉬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썼었고 지금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행인거리 전에 행인거리도 막 물어보셨었잖아요 이렇게 행인거리로 이렇게 걸어두기는 하는데요 사실 돈 드리려고 하면 이게 편해요 그런데 이제 가성비 2천원짜리 막근으로 주렁주렁 다를 수 있으면 좋잖아요 지난번 제가 동탄 사시는 꽃님 댁에 갔을 때 너무 이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조금 얇은 걸 샀잖아요 살짝 두근 걸 사시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 보여드리면 그러면 여기를 아 요게 화분이라고 생각할까? 아하 그러면 아 잠깐만요 요거를 만약에 화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요렇게 놨죠? 화분을 요렇게 요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안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기를 요 부분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요기를 다 잘르셨죠? 깨끗하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기를 묶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여기를 꼭 묶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요기 잘못 묶으면 화분이 나뒹굴고 난리 나겠죠 요기 마무리를 꼭 묶어가지고 요 가운데가 잘 요렇게 걸릴 수 있도록 요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이해가 안 되셨으면 제가 다시 영상 찍어야 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S자고리 같은 거 있죠? 거기다 해서 이제 화분을 거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높이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길게도 했다 짧게도 했다 작은 화분들은 약간 짧게 하시는 게 좋고 요 간격을 긴 화분들은 살짝 길게 하시는 게 좋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화분을 키우시는 거예요 행잉으로 아시겠나요? 제가 오늘 금요일인데 진짜 아침부터 아까 커뮤니티에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전투표하러 아침 꼭도 새벽부터 갔지 왜냐면 또 남편이나 아이가 공부하러 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아예 같이 가서 사전투표하자고 어저께 약속을 해가지고 사전투표하는 데를 또 가는데 어차피 갈 거 제가 반려견도 데려가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반려견까지 데리고 가서 일단 한 사람은 바깥에서 반려견 데리고 있고 나머지들이 끝나고 오면 이제 이렇게 교대하듯이 하면서 제가 산책도 시키고 이른 새벽부터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막 몸이 후대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너무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랬던 날인데 그래도 이렇게 늦게나마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돼서 그것도 참 다행이에요 한번 잘 만들어보시고 그리고 안되시면 저에게 댓글로 연락주세요 꽃님들 구독자님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희선이에게 힘을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